문동훈이 돈을 요구했다고? 얼마나? 몰라 가방 하나 던치더니 꽉 채우래 시발 졸려 놓고 가봐 너희들 전화한 거 아니야? 언제 전화했는데? 너 말고? 너래 근데 진짜 너네한테 따로 안 찾아왔어? 개먹적 돈은 아니야 돈 얘기는 내가 먼저 꺼냈는데 들은 척도 안 했었거든 아 소명훈은 왜 계속 연락이 안 돼 짤랬냐? 그 새낀 지가 짤린 줄도 모를걸? 내 전화도 씹어서 얘도 씹고 내 전화 너는 혹시 우리 고등학교 때 기억나? 자세히? 예설이는 잘했냐? 너 여기 있으면 누구랑 했냐? 우리가 문동훈한테 어떻게 했었지? 심했나? 진짜 니들한테 가방 안 던졌어?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빨라 붙여야 미친년이 아 예설이 초등학교 갔구나 어디? 세명초등학교? 우리한테 똑같이 한다고 주면 과연 뭘 하고 싶을까? 상촌이 가방 하나도 못 사졌네? 예설이 몇발인데?